자 오늘 우리께 밀양 10일의 밀양 강변가요제를 진행을 맡은 가수민정아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오프닝으로 우리가 또 우리 진해에서 오셨어요. 진해 고고장구 풍어 지점 연수 공연단을 소개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난 드디어 즐거워서 껄껄 웃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활성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머리에다 누덕히 오세 연지콘지 곱게 찍어 훈단장하고 찌그러진 감통에 인생을 남아 오 허둥기랑 두둥기둥기랑 내 팔자야 오늘도 춤을 춘다 두둥기둥기두둥시 어린 광대가 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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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허둥이랑 두둥이둥이랑 돌아보자 신나게 춤춘다 두둥이둥이두둥시 어린 광대가 어린 광대가 어린 광대가 전망대가 신나게 춤춘다 신나게 춤춘다 신나게 춤춘다 신나게 춤춘다 어린 광대가 어린 광대가 신나게 춤춘다 부딪팀한 바다 너리 잠을 비운 보기여차 흘려버렸던 너리 전향도 하구나 보기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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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 보기이여 보기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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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처 강의 해로는 빛 너희야 차 흘렁 흘렁 너너라 달만히 가사는다 너희야 니야 너희야 차 너희야 니야 너희야 차 내 너희가 가사는다 그렇게 삼만다 너희야 나의 너희야 차 우리들은 사랑만은 변지를 받아한다 우리야 니야 너희야 차 너희야 니야 너희야 차 내 너희가 가사는다